필립 헌트경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 강제 적출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해당 이슈에 대해 지금까지 그가 해온 일들과 계획 중인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헌트경은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을 막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해외에서 얻은 조직에 대해 정부가 동해 증명을 요구하도록 하는 의학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비슷한 유형들 가운데 최초로 1월의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작은 step, but it's an important step, both in the UK and internationally to make clear that the use of enforced organ donation is totally abhorrent and we want to see it stopped. 지난해 영국의 본부를 둔 차이나 트리뷰널은 중국에서 국가 주도로 양심수로부터의 강제 장기 적출이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트경은 자신의 쇼핑리스트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영국의 기업들이 보존 장비 같은 의료기기들을 공급함으로써 연루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헌트경은 영국에서 인체의 신비전 같은 전시회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그것들이 양심수들의 시신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는 그러한 법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경제적 위험과 대가가 수반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는 영국이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